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의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스테이씨! 축하합니다! 더쇼초이스 스테이씨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 스윗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라도 PD님, 최교송 PD님, 최진우 대표님, 상승현 이사님 그리고 우리 하이업 식구분들 항상 옆에서 제일 많이 챙겨주고 더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맨날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멤버, 가족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가족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스윗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환경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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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티가 떠나는 것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저 당땅 나기 전 기분 좋아지는 걸 너를 넘기면 늘 다 질렴 달콤하려 항상 날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근데 들어봐 나 저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는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은 연을 지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같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I'm a good girl 너무 세게 하는 눈 속에 조금 두려워 색 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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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good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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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진짜로 내 맘에 놀라 그런다지만 너무 빛나져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지도 당돌한 걸 쥐고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 뜯기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곁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